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병창 부장님, 엔진 오일 뭐 넣으시죠? 휘발유 넣습니다. 엔진 오일이요. 엔진 오일이요? 네. 아, 오일을 휘발유로 사용하셨는데. 큰일 나요. 엔진 오일,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싼 거 넣어주세요. 안 됩니다. 모빌원이죠. 모빌원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뭐 하세요? 꼭 그렇게 넣겠습니다. 다이렉트 하고 있습니다. 캐럿이죠. 이제 캐럿입니다. 아, 교보 다이렉트가 있구나. 아, 이거. 죄송합니다. 실수할 뻔했네요. 아, 유사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보 다이렉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잘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혼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상승하기도 하고 또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라스닥 기준으로 1.5% 정도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업 전후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매물이 좀 잊었던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어제 중요한 악재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외부에 있었던 기존의 재료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4% 하락, 다우가 0.58% 하락, S&P500이 0.04%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11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29%. 2%를 넘기냐 마느냐, 2% 넘기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2% 아래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2.29%가 됐고요. 중요한 건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11%가 됐습니다. 장락기 금리차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랐죠. 그리고 장락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상황이죠. 유가도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장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건데 그러다 보니 나스닥도 1.5%까지 하락을 했지만 장 후반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락의 이유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이 두 번이나 연설이 있고요. 연주위원들이 거의 2회에서 3회, 한 명당 이렇게 연설이 계속 있습니다. 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크게 키웠고요. 강한 긴축, 즉 OCPP 인상 언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국제 수익률이 2% 위로 올라서면서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서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의 금리차가 0.18%로 감소했습니다. 이거 2019년도에 역전이 돼서 그러면서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이 최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 LPR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을 했는데요. 지준율로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의 금수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사우디 피격이 있었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LPR을 동결했다는 것은 돈을 풀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동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대 우대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네? LPR이 뭐냐고? 최대 우대금리라고 몇 번을 말해?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이 시간, 소중한 시간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넘어가요. 이거 은행들끼리 하는 거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평소에 좀 공부하시고 여기다 얘기하면 너무하는 거니까 네, 우리 시장도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 0.77% 하락했습니다. 어제 주간시장 말씀드리기를 미국이나 유럽은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차이시랑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좀 조정을 보일 텐데 우리는 사실은 그만큼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것도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들도 빠지면 지금 발 방어가 돼야 될 텐데 이런 한 주가 시작됩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코스피 0.77% 하락해서 2,686포인트 여전히 2,600포인트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심리적으로는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0.49% 하락해서 91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다시 샀고요. 외국인들은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4,328억 그래서 외국인들은 약 5,000억 정도의 순 매도입니다. 기관들도 3,300억 정도의 순 매도였는데요. 기관들은 전 기관이 다 팔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매도도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저도 2,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진전이 됐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보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이했던 것은 지금 국제 밀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하죠. 50%요? 네, 거의 50% 급등했다고 합니다. 밀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소맥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사료, 농업, 비료, 조림, 이쪽에 엑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어차피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냐면 일시적인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유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는 주도 주체가 없죠. 주도 섹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나오는 테마들 그리고 저가주들이 이쪽이 많거든요. 저가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밈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죠. 시장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가격이 오른 말입니다. 사람들 생각이 쉽게 라면, 빵 이거 그냥 바로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밀가격이 오를 때 진짜 중요한 건 대한제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회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밀가루 출시가격을 올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밀가격 이꼬로 CJ인이 농심 이런 데 오를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사실 밀가격 오르면 딱 걱정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부산에 가야 밀면 사장님 어떡하나 이거야. 밀면 밀면 맛있죠. 밀면 밀면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하지 내가. 밀면 맛있어. 가야 밀면 가야 밀면이야. 알겠습니다. 전망 좀 말씀드려보면요. 사실 시황이 어제 말씀드린 것과 오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례적인 증시 주변의 상황이었고요. 이례적인 지표 또는 가격의 변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3월에 FMC 회의가 마감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시장의 선반영이 있었습니다. 선반영이 됐던 인식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에서 기대로 변화된 심리는 수급의 변화로 반등을 한 것이거든요. 딱 이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길쩍긴 위치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요. 반등 후에 좀 반락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추세 하락의 상단 부분까지 나선 가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 상승에 전환될 추세가 전환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재앙 상태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경기 우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 이익들의 하향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좀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이럴 때 항상 하는 얘기들이죠. 좀 애매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수는 등락하지만 박스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수 등락 속에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종목 위주로 나타나는 종목 장세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시험은 보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다음 주면 3월 말이지 않습니까? 1분기 이제 실적. 실적 장세가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실적 장세로 해서 쭉 올라가는 장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고 실적으로 가름하는 장세. 실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장세. 그렇죠. 그런 얘기죠? 정확히 싶으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금융장에서 실적 장세.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왔다. 그것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도 지난주에 다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 종목별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애널리스트들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파우루 지역 연설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5월 자산매각 일정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가 악화되고 있다. 연준은 필요한 정책을 빠르게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면 50pp 금리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인플레이 원리는 팬데믹과 전쟁이 더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을 위로 치켜 오르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시장은 금리 인상 경기 위축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어제 지표들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이거를 시황하면서 다시 설명드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발표였어요. 그런데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변화가 됐다. 기존에 있었던 악재에 대해서 시장의 내성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월 달에 20일까지의 무역 수치가 나왔는데요. 무역 적자 20억 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출액은 372억 달러로 10.1% YY로 증가했고요. 수입의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394억 달러로 18.9% 증가해서 무역 적자가 됐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흑자였죠. 그런데 다시 적자로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우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종목이나 섹터 입장에서 볼 때는 수출은 어디가 늘었냐면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가 증가했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원유, 당연히 원유가 굉장히 높았겠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유, 반도체, 가스, 석유제품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기계와 자동차는 감소했다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섹터에 영향을 주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을 추진하는데 싱가포르 투자층의 테마세액이 14년 전, 꽤 오래 전입니다. 그렇죠? 10년도 넘게 전에 소위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셀트리온에 투자를 해줬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의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 테마세액에 투자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30만 원 갔을 때 블록딜로 테마세액에서 지분을 축소했어요. 테마세액이 팔았다는 거죠? 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번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셀트리온 3사가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분식회계에서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좀 올라왔는데 다시 한 5,600억 규모의 블록딜을 추진한다. 매각한다라는 수가 나와서 이 지니 여부 또 이걸 미리 발표를 했냐 공매도 세력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동안 좀 분위기가 살짝 좋아지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었는데 또 다시 블록딜 얘기가 나와서 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3사들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블록딜로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테마세액에 가요하는 주식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시장에 다 팔렸죠. 기관에 팔렸죠. 그냥 기관에? 막 파는 게 아니라 증권사의 법인영업팀에 셀즈맨들한테 오더를 주는 거 잡아봐봐. 그러면 통상 디스카운트 좀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6% 정도 디스카운트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블록딜이라는 말이 시장에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요자들을 구해서 한 방에 대량의 매물을 한 방에 매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딜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어디 가서 파킹되는 그런 블록딜도 있고 저렇게 큰 규모는 막 찢어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너 10만 주 10만 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면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500억 치 내가 샀는데 한 5% 할인된 가격에 샀으니까 샀으면 이제 다음날 팔면 5% 그냥 먹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걸 반영하지. 주가가 반영하는데 그게 갭이 만약에 1% 났다. 그래도 파는 경우가 있다. 하루 만에 버는 거니까. 오스테인 플란트는 좋은 소식이 나왔죠 어제. 횡경사건 경영진 무혐의 결론이 나왔고요. 감사의견 보고서 나왔는데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돈은 다 찾았나요 여기? 돈 2천억인가 되는 건 다 찾았나. 다는 못 찾지. 왜냐하면 주식에서 날린 것도 하니까. 금은 다 찾았지. 아 그래요? 금이 최고네. 다음 뉴스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산업이 연평균 33%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약 68조 정도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좀 있었는데요. 중국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폐배터리 법안을 마련해서 중급기업들이 글로벌 선두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여기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가 있었던 건데 고려아연이 재령기술을 바탕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GM이 자율주행 자외솔루션 기업인 크루즈 지분을 80%까지. 그동안에 지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도 어제 많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전력 반도체를 한국에서 생산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전력 반도체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온세미컨덕터가 부천의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부천의 SIC 반도체 공장인데 이것을 확장한다는 것,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LG엔솔, SK온, 삼성 SD와 안정적 공급망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확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뉴스 나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SIC 반도체, 이걸 바로 눌러봐요. 그러면 여기 관련적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런 정보들이 움직였어요. 테슬라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뭐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져와 봤고요. LG뉴색이 이 와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경신했습니다. 어제 6% 올랐고요. 3월에만 24% 올랐습니다. LG, 애플 관련 주잖아요. 네, LG이노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이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것들이나 투자의 어떤 전략을 생각할 때 이 와중에 LG이노텍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애플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리 기대를 하고 있다. 여전히 성장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LG그룹에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지금 사업 진출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가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기판은 공급 부족입니다. 그렇죠? 공급 부족입니다. 수요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성장의 3D 센싱 무주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거기에 애플카 전장 부품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LG이노텍은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을 거고 저도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바 기억이 나는데요. LG이노텍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버리고 태연강을 버리고 LG그룹 전체에서요.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신성장 산업에 계속 매진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성장으로 시장에서 인정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에서 화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비즈니스, 휴대폰 비즈니스를 버렸을 때 사실 LG그룹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적자인 걸 알면서도 선대의 유지를 받아들어서 계속하다가 그걸 딱 국왕무 회장이 버리자 한순간 관련된 주가의 업그레이드가 좀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애플 성장, 애플 양이 굉장히 커요. LG그룹은, LG이노텍은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도 있지만 신성장 산업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나 메타버스의 성장이나 그리고 전장 부품이나 이런 쪽에 지금 같이 연동하면서 애플의 성장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LG이노텍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IT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실 때 애플의 성장이나 삼성의 성장이나 또 지금 LG그룹이 성장을 하면 LG그룹을 아픔하는 후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동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입니다. 3조 원 정도 유상증자 하는데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2조 원가량을 참여한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이유는요. 하나는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픽스를 전량 인수하는 것, 나머지 부분 인수하는 것에 돈을 쓰는 거고요. 1조 2천억 정도 쓴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시설 투자를 하는데 미국과 유럽에 현지 공장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설명하면 오래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이오젠과 함께 계속 그런 것들이 주가를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픽스 그게 분식회계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삼성바이오에픽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픽스를 전량 인수해서 100% 자회사로 갖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시설 투자하고 그러면 또 주가에 또 그것은 반영이 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계시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셀트리온 갖고 계시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행보는 여러분들이 좀 늘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뉴스로 OLED 있잖아요. 사실 OLED라는 말이 나온 지가 꽤 됐죠. 제가 18년 전, 9년 전에도 OLED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고. 제가 기업탐방 한참 다닐 때 OLED를 하기 위해서 증착작업이 있는데 거기에 열 처리가 필요한데 열이 갔더니 얘가 녹더라.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 산방 다니고 그럴 때. 그런데 아직도 OLED인데 이 OLED 기술이 점차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 디바이스의 OLED 장착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애플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삼성 갤럭시에는 OLED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TV에도 그렇고요. TV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OLED 장착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태블릿 PC나 전기차에도 쓰고 있는 거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거고 임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전부 다 들어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 제품의 OLED 장착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재의 부품 장비들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종목들을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니까 제가 나열을 했는데 덕산 네오로스 인옥 첨단 소재, 한솔 케미컬, SFA, 워닝 IPS, AP 시스템, LX에미컴, PNH 테크 이런데요. 이 종목들을 보시면 물론 고점으로부터 내려오긴 했지만 탄탄합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도 계속 있고 기관 참여자도 있고 주가가 좀 탄탄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는 뭘 투자해야 될지 IT 쪽에서 뭘 투자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OLED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LX 세미콘이 시멘트 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뭔가 이름이죠. LX라는 게 LG그룹에서 분리된... 그래요? LX도 삼촌의 삼촌, 국왕무 회장의 삼촌. LS도 있고, LX도 있어요? 그렇죠. 다 LG그룹... LS는 원래 따로 있었고요. 이번에 LG하고 분리한 게 LX입니다. LS도 원래 LG그룹의 가족 회사인데 LS가 된 거고, LX는 최근에 구본전 부회장이라고. 삼촌이죠, 삼촌. 나, 국화야, 나 갈게. 전에 그렇게 패션하면 돼요. LG그룹에 납품을 많이 했던 실리콘 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세미콘 이렇게 써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OLED 얘기하고 LG이노텍 얘기하고 전력 반도체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거의 대부분 IT 쪽이나 성장주 쪽의 얘기들이 사실 뉴스는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뉴스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제가 내일 정도 자료 올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장주 쪽에 너무 계속 그쪽만 쳐다보지 말고 물론 그쪽이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다른 쪽에 지금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살펴봐야 된다. 너무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열심히 준비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